반갑습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가재발 꽃을 잘 피우려면 지금 꼭 잎을 따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라임핑크 가재발 잎사귀를 얇은 것 따고 있습니다. 줄기가 너무 많이 붙어있는 것도 좀 약한 것은 따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따주고 너무 따뜻한 곳에 두고 물을 많이 주면 꽃이 안 핍니다. 물을 많이 주면 또 다시 새순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둔 거를 10일에 한 번씩 주면서 물을 조금 적게 주세요. 듬뿍 주지 말고 조금 적게 주고 꼭 차갑게 해주세요. 차갑게 해줘야지 꽃봉오리가 잘 달리고 꽃이 잘 핍니다. 저온 처리를 하는 거죠. 저온 처리를 차갑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꽃이 잘 핍니다. 목기린선인장에 접목이 된 가재발선인장입니다. 목기린선인장 판매합니다. 폰번호는 댓글란에 있고요. 꼬맹이 나무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요것도 지금 새순이 나온 걸 요거 얇은 잎을 따주면 꽃이 잘 핍니다. 요거는 좀 단단해서 놔두고요. 조금 얇은 것, 얇은 것만 따주면 됩니다. 그래야 꽃을 잘 피웁니다. 꼭 차갑게 해주세요. 베란다 춥다고 문을 닫지 말고 밤에도 꼭 열어두세요. 그래야 꽃이 잘 피고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물은 10일에 한 번씩 주는데 조금 작게 주세요. 예전처럼, 여름에처럼 듬뿍듬뿍 주지 말고 조금만 좀 적게 주면 꽃을 잘 피울 수가 있습니다. 겨울 원종 개발, 옛날 개발이라고 하죠. 요것도 목기린선인장에 접목이 된 겁니다.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얘는 12월 크리스마스 때부터 환경에 따라서 3월까지 꽃이 피는 것입니다. 얘는 10월 초에 잎을 따주면 아주 좋답니다. 제가 다음 주 영상에서 또 잎을 따는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참고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3년째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나무를 새순이 많이 안 자라서 제가 3년 동안 키우면서 새순, 목기린 새순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황금 개발 접을 붙였는데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보세요.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지가 자꾸 안 나온다고 하지 마시고 3년 정도는 키워야지 가지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면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온답니다. 요거 보세요. 엄청나게 새순이 자랐죠? 요거 보세요. 여기 키를 너무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세순을 미리 좀 잘랐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대로 두었더니 너무 길게 자라났습니다. 키를 크게 하지 않고 이제 적당한 수준에 맞춰서 잘라줄 겁니다. 여기 잘라주면 또 밑에서 또 새순이 또 많이 올라온답니다. 요기 자른 거는 또 물꽂이나 삽목을 하면 됩니다. 곡상에서 얘가 자라니까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지금 가위로 자르니까 나무 자르는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물에다가 삽목을 해주면 뿌리가 잘 생깁니다. 모래에 삽목을 해도 더 좋습니다. 지금 날씨에는 모래에 삽목을 하면 좋습니다. 요거 지금 비가 와서 제가 계단 안에서 접을 붙였는데 접을 붙이는 모습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고 제가 영상에 접을 붙이는 거 많이 있죠. 네, 그걸 참고 바랍니다. 요거 밑에 나뭇이파리가 있었는데 요거 밑에서 물을 먹고 뿌리가 엄청 길게 자랐습니다. 얘를 한번 흙에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새순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